안녕하세요. 내주의 박내주입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저희 런던 웸블리에 와 있고요. 공연 때문에 오늘은 공연 첫째 날. 지금 날씨가 여기 완전 5월 날씨? 5월 날씨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시원하네요. 오늘 날씨가 지금 다은이도 와있고 오늘은 다은이랑 같이 왔습니다. 저희가. 밥 먹었니? 다은이랑? 안녕. 못 먹었어요. 날씨 너무 좋다. 빨리하고 여기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쉬고 있어야겠다. 가자. 그냥 기분이 좋은데? 저기 앞에 공원도 있네. 저기 놀이터랑 공원도 있고 바로 옆에가 아울렛인가봐. 그거 있던데. 라멘 파는 집. 맛있겠다. 그럼 뭘 좀 먹으러 갈까요? 나야, 가보자. 다은아, 오늘이 첫째 날이지? 네. 첫 해외 출장이지? 첫 해외 출장. 어때? 런던 와보니까 기분이? 아우, 너무 잘생겼어. 찾았습니다. 라면도 있고. 태판야키가 뭐지? 약간 그 볶음. 볶음, 누리? 아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식당에 왔습니다. 요구하자, 요구하자. 네, 이거 지금. 아, 지금 이제 다은이께 먼저 나왔습니다. 어? 비주얼은 괜찮다, 그치? 런던에서 먹는 라멘. 이게 뭐 어디 있을까요? 런던. 런던. 이게 좀 제일... 런던. 런던. 네, 런던. 네, 런던. 오, 잘했어. 이고, 이거 뱉네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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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서. 런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째 날이지?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비행기를 거의 20시간 탔잖아. 오늘은 스케줄이 하나도 없잖아, 그치? 응, 없어요. 날씨 너무 좋아해요. 오늘 날씨 장난아야지. 날씨 너무 좋아한 사람들이 맡겼어. 우선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여기가 진짜... 이거 딱 찍어먹어. 약간 에버렌트 밥먹는 공간 모여있는... 인사해 주면 돼야. 내 주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은아 앞으로 가봐. 아주 신났구나, 아주. 다은아. 네, 네. 먼저 한 번 찍어드릴게요. 한 번 찍어드릴게요.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지금 바버샵으로 가고 있고요. 바버샵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미용실 가서 다은이 머리 짧게 한 번 자르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긴가 보다. 어, 여기다. 이렇게 런던에서 유명한 바버샵이고, 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떨린다. 나도 다른 샵 와서 하는 거 처음이야. 단아 잘 찍어라. 바보샵입니다. 외국에서 머리를 자른 게 처음이거든? 난 솔직히 바보샵이어서 남자분이 자를 줄 알았거든? 또 여자분이 해줘서 보고. 좀 더 섬세하게 해주세요. 어 되게 섬세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빨리 하긴 하시는데 되게 좀 부드러워. 어 약간 연예인 같아. You are very beautiful. Yeah, you are very beautiful. You don't look like a... You look like a actress. Actress. So... It's very good. Thank you. 다들 여기 있어 보인다. 우린 샵에서 맨날 밥 두개 이랬잖아. 어? 일로 가봐봐. 어... 오늘 얼굴에 기름을 먹었을 때. Let's get warm. It's perfect. It's okay? Yeah, I like it. It's perfec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원장님이 좋아하는 이 흰 두피가 보이는. 되게 깔끔해졌어. 어때? 깔끔하게.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은 딴 것보다 바보 분이 너무 이뻐서. 그치? 약간 바보 샵 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섬세하게도 해주고. 그리고 너무 친절했어 솔직히. 이제 미용실을 가고 한번. 거기서는 이제 다현님 머리를 좀 짧게 한번 잘라볼까. 짧게. 자 여기는 토니앤가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한번 해볼까? 다현아 어떡하지? 아침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지금 예약이 꽉 찼다고. 이거는 다시 다음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다음 이제 해외 출장도 왔구나. 다현아 여기 어디지? 여기는 나이키 예약입니다. 런던 나이키 타운이지? 다현이가 지금 신발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엔 이게 없나? 이게 아마 품절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다현이지 어때? 완전 괜찮아요. 살래? 네. 그래 사줄게 내가. 열심히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얻었네. 어땠니 오늘 재밌었니? 재밌었어요. 잘 먹었어요. 열심히 하자.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자. 21년 완공된 풋변입니다. 21년 완공된 풋변입니다. 와우. 와우. 전달 자연스럽게 돌아다녀 보세요. 자 오늘은 셋째 날. 다현아 여기 어디지? 노트윙일 게임 스포입니다. 영화 노트윙일 배경이 있는데 우리 왔지? 오늘 우리 일해야 되잖아. 맞아요. 딱 두 시간 있는데 잠깐 왔지? 여기 한번 열심히 보고 가자. 여기 버튼을. 와우. 골통품거리네 여기는.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엔틱. 난 저쪽으로 가볼래. 이제 각자 봐. 네. 기다리겠습니다. 와우. 여기는 이제 골통품 가게 샵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모여 있는데. 진짜 딱 외국에 나온 딱 그런 기분. 와우. 시계들이 그냥 너무 예쁜 골통품 시계들이 이렇게. 와우. 카메라가 진짜 옛날 거. 이런 거는 진짜. 한국에서는 완전 보지도 못하는 완전 옛날 카메라. 와우. 여기는 카메라가 그냥 진짜. 와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일로 와. 여기로 와. 1시 2시 할 거 같아. 리허설 하고 와서 레드카펫 준비해서 가고. 2시부터 15분은. 1시부터 세팅이라고. 안녕하세요. 다은아 오늘 며칠째지 런던에서. 4일째. 4일째. 그렇지. 다은아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길이지. 5시에 문을 닫는 마트를 가고 있어요. 내가 항상 해외에 나오면 항상 마트를 가거든. 아 근데 이 동네 웸블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다 아파트마다 다 테라스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자 이제 가자. 여기 싼 거는 싼 데인가 봐요. 왜. 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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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런던에서 정말 싸다는. 아싸다. 24시간. 아니 근데 그게. 소리라서. 불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아 그냥 몇 개 사가지고. 한번. 원장님 샵. 여기 있잖아. 어. 진짜 있잖아. 몇 개 사볼까 우리? 사서 먹어봐요. 좀 이따 끝나고 라운즈 올라가서. 몇 개 사가지고 샵. 누구 좋아할 사람 있을까? 사가면? 저요. 이거를 근데. 우리 팀 몇 명이지? 술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누구 있니? 다 좋아해가지고. 유미, 하민, 혜인, 하연, 유림판. 여섯 명이요. 여섯 명? 우리 세 개. 결제하고 계시면 원장님입니다. 이 다만 빡 vị는. 뭐Girls님 lucky? 여기저ング 오면 공장전гор도. 또 잊다. 어찌 그렇게 거 같아? 우리 드라이VER 샵. 너무 기분이야. 오네 sakitada. та이쿠다. protoail sifu. 비독은 사이Ver granul sifu. 드디어 신호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